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어제 좀 강의가 많아서 좀 느지막히 뽑아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물론 어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제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서 느껴진 게 가형은 애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형 같은 경우는 평이했다라고, 특히 중위권 학생들은 평이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좀 킬러 문제들이 어려운 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거나 분석기관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평이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일단 작년 수능보단 등급컷이 내려간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워낙 나형은 기본 문제들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본 문제만 좀 맞추고 어려운 거 틀리는 사람들은 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킬러 문제가 좀 복잡하다거나 사고력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다소 어려웠다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잘 봐봤자 수능도 잘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 잘 세워갖고 수능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는 또 선생님 해설 강의 좋아하는 애들은 많이 듣는데 일단 수능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강의를 해요. 그렇죠? 이게 개념 강의가 아니잖아. 무슨 개념을 자세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법에 대한 제시를 정확히 해줄 거야. 좀 간결하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 너네도 열심히 하다 보면 2등급까지 가고 또 1등급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실력은 똑같아. 아는 것도 똑같고 개념 문제 푸는 방법도 비슷하고 한데 결론은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 관리에 의해서 급간히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해갖고 시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거고 빠듯하게 푸는 사람도 실수 한두 개 해갖고 오히려 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관리에도 신경을 써. 그러니까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왜 그랬는지 정확히 분석하라는 얘기야. 이 시간 관리는 하나의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습관 바꾸는 거는 단순하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은 뭐 저 두 줄에 풀었는데 나는 왜 다섯 줄에 풀었지? 이런 이런 느낌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도. 그래서 선생님 풀 때 오늘 좀 간결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제시를 정확히 해줄 거야. 알겠죠? 여러분 기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풀 수 있는 것들 좀 생략하고 16번도 쉽긴 하지만 16번 또 오랜만에 속도 문제 나왔으니까 속도 문제부터 시작할게. 16번 문제 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 이퀄 됐죠? T의 3승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BT다. 이렇게 나와 있죠? AB는 상수라는 조건이 있고 시각 T가 1에서의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운동 방향은 위치 미분 속도 아니야. 속도의 부호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먼저 구해야죠. 미분하시면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되고 됐죠? 1에서니까 2를 대입하시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됐죠? 두 번째 T코 2에서 가속도가 0이다 그랬습니다. 2에서의 가속도는? 가속도라는 거는 미분 한 번 더 해야죠. 속도를 미분해서 6T 플러스 2A가 되고 됐죠? 1을 대입하시면 12 플러스 2A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해서 A를 먼저 구해낼 수 있었고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9죠? 그래서 B는 9다 해서 AB를 구했습니다. AB의 합이니까 몇이야? 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3이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17번 함수 FX가 FX입니다. 함수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죠? 2차 함수입니다. 됐죠? 모든 실수 X 줄 쳐봐. 모든 실수 X 우리가 모든 실수 X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수원에 한 등식에서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좀 통합형 문제들이 있었어. 그렇죠? 두 가지 이상 물론 어렵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향이거든. 그렇죠? 참고하시고. 봐봐. 실수 X에 대해서 4배의 FX 이퀄 이퀄 F' 이퀄 F' 이퀄 F'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F2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되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되는 건 이건 이제 한 등식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4배에서 4배의 AX의 제곱 플러스 4B는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미분에 미분하면 이 AX의 제곱이죠.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우변만 정리해봐. 우변 정리하면 4A제곱 X의 제곱 아 이거 묶어버리자. 아 이거 플러스 1로 묶이죠. 이렇게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4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됐죠? 계수 비교법 X의 제곱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A 이퀄 4A제곱 플러스 1에서 이거와 상수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4B 이퀄 4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죠? 아 이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완전 제곱거리니까 A는 2분의 1 나오겠네요. 2분의 1 하고 B는 1 해서 A, B를 구해낼 수 있죠. 됐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F2였잖아. F에 2를 정리해 주시면 2넣어 봐. 얘는 4A 플러스 B 되는 거 맞아? 됐죠? 그러니까 A의 4배 하면 2 더하기 1 해서 3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지요. 됐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자고. 18번 아 이거는 프렉탈 구조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죠. 연습 많이 하셨죠? 매년 나오는 거를 못 잡으면 어떡해. 기출 문제도 수수룩한데 그죠? 연습 많이 하시고 이번 프렉탈 구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문과생들이 비율에 약해. 삼각비에 약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봐봐. 아 A1, B1이 1이고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그림 그려서 곧바로 풀게. 얘가 1이야. 1이고 됐죠? A1, B1 됐죠? 그리고 얘가 2이고 2라는 단서가 있죠. 됐어? 이 사각형 내에 B1, C1과 B1, C1과 B1, E1이 같도록 그렸으니까 이거야 결론이 이렇게 같은 길이를 만들어서 부채꼴을 돌려준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대칭 모양으로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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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부채꼴을 돌려준 상태야. 됐죠? 야 아 됐다. 그냥 하자. 돌려준 상태에서 됐죠? 그랬을 때 요거야. 요 부분의 넓이 됐어?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를 첫째 항으로 잡은 거야. 됐죠? 그리고 요 안에 내접을 시켰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풍문제니까 요렇게 설명드리는 거야. 요 안에 내접을 시켜서 얘의 미니밀을 만들어준 거죠. 요건 뭐 많이 해봤자. 프렉탈 구조.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미니밀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칠해서 두 번째 도형 만들고 계속 반복했을 때 전제 총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항상 우리 이 프렉탈 구조는 첫 장 구하고 공비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됐죠? 이제 S1 첫 장을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봐봐. 얘는 이런 생각하면 돼. 요거 하나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하면 되잖아. 요거 같은 거니까. 대칭 구조니까. 됐죠? 그럼 얘는 이 부채꼴에서 이거죠? 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일단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봐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됐죠? 내렸어 이렇게. 그럼 요건 길이가 몇이야? 1이고 요건 몇이야? 아 2고 아 요 반지름이 2잖아. 그죠? 어 2고 그럼 요게 1대 2 됐어? 그럼 몇 도? 30도잖아. 30도다 해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에서 전체 원의 넓이. 되죠? 파이알 제곱에서 4파이에서 되죠? 전체 360도분에 30도만큼 비례배분한 거 아니야? 12분의 1만큼으로 끊어주시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죠. 중학교 개념. 되죠? 마이너스 요 삼각형의 넓이는 봐 이렇게 쪼개면 대칭 구조니까 요거의 길이가 1이 되잖아. 됐지? 그럼 얘는 요거 알죠? 1대 30도니까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은 X대 1이다라고 잡으면 되는데 우리 이과생들은 1에다 탄젠트 비율을 곱해서 보통 구하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뭐냐면 3분의 루트 3이야. 이거 구할 수 있지. 3분의 루트 3이다 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요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된다며. 요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됩니까? 밑변이 2고 높이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 취하면 3분의 루트 3 나와. 루트 3에서 요렇게 빼서 요거를 두 배 해주시면 정확히 전체 도형의 넓이가 만들어지죠. 됐죠? 정리만 할까? 야 요거는 3분의 1이고 2 곱하면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다 해서 첫째 항을 구해냈고 이제 공비를 잡습니다. 공비. 야 공비라는 거는 봐봐 전체 도형의 세로의 길이가 1이잖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도형의 세로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얘가 1인데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만큼 축소가 된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넓이에 대한 얘기는 축소 비율이 제곱 비율인 거 알죠? 됐죠?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1이면 제곱인 9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애들아 얘가 1대 2잖아. 그림이 약간 잘못됐네. 그러면 봐 이거 반으로 자른 거니까 얘를 x라고 한다면 얘도 x가 된다. 요게 이제 x면 요게 2x니까 1대 2니까 요게 1대 2잖아. 그죠? 이게 x 이게 30도니까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요게 루트 3x 루트 3x에서 결론이야 우리 x에다가 루트 3x를 더했을 때 그게 이제 요 전체 길이니까 1이 되겠죠. 1에서 요렇게 공비 잡을 수 있겠죠. 잘 봐.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해서 요렇게 나오고 됐죠? 요거는 2분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유리화시켜 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공비라는 거는 제곱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 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그럼 답은 뭐야? 답을 곧바로 써버려. 1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첫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다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요것만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정리해줄게. 1 마이너스 제곱하면 4분의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면 4 마이너스 2루트 3이거든. 2루트 3 요렇게. 그치? 그럼 얘는 봐봐. 1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이잖아.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다 해서 요렇게 나오지. 그죠? 1은 어차피 지워지네. 지워지면서 다 했어. 분자 분모에 60 곱해 주시면 60 곱해 주시면 됐죠? 얘는 3루트 3 됐죠? 얘 6 곱하면 4파이 마이너스 4루트 3에서 요렇게 나오네. 요렇게. 되죠? 분자 분모에 루트 3씩 곱하면 얘는 9분의 루트 3 곱하면 4루트 3 파이의 마이너스 4 3 12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되죠? 복이 있나? 잘 구했나?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정리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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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